새로운 문명의 중심 세만금을 거점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컬 대학,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군산대학교에 대한 교육, 특장점 소개와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의 장점 및 교육 특성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등록금 부담이 매우 적은 대학입니다. 인문 사회계열의 경우 1년 등록금이 300만원대로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반절 정도입니다. 최저 등록금 및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연간 등록금의 2.6배에 달하는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 총 재학생의 91.2% 이상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대학입니다. 또한 군산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대학으로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임 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15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학생 산업체 공동교류에 힘쓰며 산학협력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건축, 해양건설 융합공학부, 공간디자인 융합기술학과,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해양산업, 운송과학기술학부의 핵심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역량 강화, 장학금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두대학 사업 2016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군산대학교는 취업하기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으로서 세만금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며 기계, 자동차 조선, 해양바이오, 식품,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분야, 군산 세만금 지역학의 5개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 세만금에 세만금 내 전국 최초로 군산대학교 세만금 캠퍼스를 개교하여 취업 연계성 및 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당당한 실무용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만금 거점 도시 군산 지역에 위치하고 세만금의 미래를 선도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립대학, 국립군산대학교는 체계적인 진로 취업 지도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의 취업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모집단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 7개의 단과대학, 50개의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는 교직 이수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교직 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등 2급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진료와 인생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문대학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예술대학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사회과학대학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자연과학대학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기지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는 공과대학 21세기 해양과학의 최전방 해양과학대학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산학융합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입학정원의 72%에 해당하는 1348명을 선발하며 그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27.4%에 해당하는 370명, 학생부교과전형은 59.1%에 해당하는 796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교과 및 특기자전형에서 각 1회씩 총 2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지원할 경우 수시모집 6회 제한에 각각 개수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군산대학교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및 사회적 배려를 위하여 고른기회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과 산출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2017학년도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3개의 교과목을 반영하였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이 2018학년도부터 학생부 성적 산출 가능한 전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생활을 충실해 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세만금인재,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은대상자특별전형, 고른기회전형이 있으며 세만금인재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인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즉 세만금인재,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은대상자, 고른기회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및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고사 및 1단계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지원자 1인을 평가위원 2인이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인성과 잠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의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3배수를 선발합니다. 평가위원 2인이 평가영역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평가자료 중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통문항 세문항으로 구성되며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검색결과 표절, 대필 및 허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점,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평가가 실시되며 면접평가는 지원자 1인을 평가위원 2인이 인성중심의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과 잠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군산대학교는 교과적 지식을 포함한 학문적 역량을 평가영역에서 제외하고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열정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인성중심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지원자의 인성확인을 위하여 인성적 자질, 잠재능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위원 2인이 평가영역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면접평가는 수험생이 면접대기실에 지정장소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 면접고사 준비장소에서 평가영역별로 출제된 문제를 제시받고 10분 내외 동안 답변 내용을 구상한 후 면접고사실에 입실하여 면접위원 2인 앞에서 15분 내외 답변을 실시하며 이때 수험생이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면접관은 보충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고사를 진행하고 종료 후 퇴실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접평가에 불참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일반전형과 호남권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외 특기자 전형으로서 어학능력 우수자, 음악특기자, 미술특기자,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평가요소는 학생부와 실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선취업 후 진학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선취업 후 진학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고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의 성적 산출 시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90%, 비교과 성적 출결 10%로 산출되며 교과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이며 반영 교과는 3개입니다.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학에서 우수한 교과 3개 교과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영어, 과학 또는 사회에서 우수한 교과 3개 교과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정시모집 안내입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총 모집 인원의 28%에 해당하는 518명을 선발합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능 반영 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정시, 가, 다군의 전용요소가 수능 외에도 학생부를 반영했지만 2018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수능 100%로 선발하여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악과 학생 선발 시 작곡을 추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따라 수능영어 등급에 따라 100분위 변환 점수를 적용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과목 필수 지정에 따라 등급별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정시모집 가, 군은 실기위주 전용으로서 수능과 실기고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다, 군은 수능위주 전용으로서 수능 100%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예술대학 및 체육학과는 국어 또는 수학, 영어, 탐구의 3개 영역을 반영하고 그 외의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반영하며 각각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가족학과 및 해양경찰학과를 제외한 20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선택할 경우 취득 100분위 성적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만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점수를 인정합니다. 정시모집 가군에서는 실기고사를 실시합니다. 미술학과의 실기과목은 연필, 정물, 소묘이며 산업디자인학과는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최고점은 500점, 최저점은 0점입니다. 음악과는 피아노, 성악, 관연악, 작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성악, 관연악 종목의 경우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실기고사의 최고점은 500점이고 최저점은 0점입니다. 체육학과는 10미터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의 3개 종목 실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실기고사의 최고점은 500점, 최저점은 300점입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안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의 핵심, 글로컬 리더의 전당, 새만금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제일의 특성화대학, 국립군산대학교